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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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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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어이구 왜 나갔어 소라가 왜 안돼? 소리도 안하겠어 뻑치네 진짜 다시 해본다 아 더워 점심쯤은 소세지 역시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둘이 어떻게 해? 둘이 어떻게 해? 둘이 어떻게 열 받을 것 같은데? 둘이 어떻게 열 받을 것 같은데? 둘이 어떻게 해? 둘이 어프kę 둘이케 조종이 이브라운 초신동수 웅 우린 마을아갈까? 캠핑할 거야 캠핑할 거야 아빠 직접 팬이도 피고 불도 피고 나이스 어떻게 안 돼야 되는데 가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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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쉬면 되지 브이로워라 너무 높이 엄청 쌓아서 다 잘랐어 그냥 나 다 해가지고.. 나ो 저식 막 풀먹으래 저거 뭔데... 이거 김기가 되잖아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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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이 Centers 물illes 치지 지회 가슴을 벌려줘 가슴을 벌려줘 물자장 물자장은 또 뭐냐 근데 전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너무 맛있다 칼국수 국무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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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하는거임? 아 뭐해? 아 매운거 진짜 맛있네요 무엇이냐고 깃겉은 끝 나는 땀뽕을 먹을만큼 잔컥을 먹고 왔다라 맛집에 도달한 짬뽕을 맛나가서 진짜로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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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 와 와 오우 맛있다고 이것도 굉장히 신난 것 같아요 우리 물자장이야? 보통 이상은 확실히 다 먹는데 이 조개가 너무 압도적이다 아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물자장이랑 밥 비벼고 싶어요 아 맛있게 그거 같아 저기 여기 잡을 잡을 다 먹거란다는데 아 마지막에다가 야채도 먹고 이거 안 먹을 거면 돼 나중에 맛 좀 봐야지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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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스타트네 야 이거면 진짜 너무 질감 못됐다 소주 질감 못됐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맨날 남은한 덮밥 이런 거 맛있는데 계속 들어가야 돼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죠? 틴다 있다 엄청 큰일 났어 근데 한국어탈 한국어탈 얘기했는데 이게 뭐야 무타운이인데 그게 약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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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YEAR 왜样 다 만든 것 같아 오! 오!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어머 저희 뒷마당이 있네. 약간 대마 건물대로 할 수 있네. 선조 이현. 오! 햇빛 떠서. 짠! 하나 만들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36.6. 어. 36.2. 개인적으로 어플로 하고 다니고. 진짜 맛있어. 일단 울릴로 한입씩 준비해. 매뉴얼 봐야 된다. 매뉴얼. 아이스 고구마 이런 건 없죠? 아이스 고구마요? 저 킹링이 차갑게. 저 얼굴이 차갑게. 얼굴이 뭔데 차갑게야. 조금 차가워할 때 할 것 같아 뭔가 잘 자고 났다니 좀 힘이 넘친다 왕이 국에 가기 싫어서 하는 말은? 왕이 궁에 가기 싫어서 하는 말은? 궁에 궁 싫어 정답 약간 힐링과 마음의 긴장을 찾고 싶을 때 와야되는데 그렇지 여기가 되게 뭔가 빨리빨리가 생겼어 슬로블리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전주 바이브가 바이브가 있어요 전주 바이브가 바이브가 있어요 저 다리는 우리 어렸을 때 가렸던 그 다리 아닌가? 그런 것 같아요 응 천국 무리 천국 무리 천국 무리 어? 귀여워 아 애기색이다 여기 진짜 힐링이다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온 기억밖에 없어서 여기가 이렇게 큰지 기억이 안 났어요 이쁘다 와 이게 그냥 전주 사는 시민들 같으면 여기가 그냥 하나의 같은 공간인거죠? 서울시민과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? 서울시민과 같은 느낌으로 여기가 선택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요 가족이 갈 수 있는 데가 동물원 아니면 여긴데 어린이날에 결정을 해야 돼요 동물원 가는 거고 그래서 청름맨차 타러 왔거든요 원숭이가 경론 원숭이 원숭이가 경론 원숭이가 담배 그렇게 맛있게 떴거든 어? 맨날 눈물을 가는데 남해졌어 야 야 말도 안 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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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ций 아니 뭘 캐시 달 달 dus 시민 이게 아니 아, 이게 뭐야? 저 집은 베이컨이 그 저... 엄마, 아빠가... 두 분이 다 여기 와서 그냥 두 분 계획을 베이트하시고 결혼하셨고 내가 저 결혼할 때 신랑 데리고 와가지고 영숙이 이렇게 하나가 동그란 아씨 형 다리인데 거기 사진 찍으면 잘 산다고 공연을 한다고 아, 근데 영숙이는 잘 산다고 잘 산다고 아, 여기 내 모습이 좀 남아있는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 어, 그래요? 아, 이런 거 아, 이런 거 좀 더요 이거 잠깐만 아, 언제... 몇 개였는데 뭐야 내가 지금 많이 벗어놨을 거짓네 아,라고 아, 뭔데? Unjie 봐봐, 오시장EE가 아니라 오, 이거? 우, 이거 보다, 하와요, 셔츠 아니야? 진짜? 저희, 솔직히, 그런 거 좋아하네 형님 어 그렇게 쓰니까, 하시는 데 보면 여기, 여기 보면은 여기, 여기 응?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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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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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래 아, 너 난 너 저 이 hijab's car 요런 놀아 뭘 진짜 너무 larg해 그쵸 그쵸 진짜 오랜만에 간다 너무 아파 이것도 잘 안진다고요? 더운 날 너무 먹고 싶은 메뉴데 이거는 저기 다 줘요 여기 전주가 다인 줄 알았어요 여기 이 날씨에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아니 근데 원래 서울에 가면 이렇게 면집 있잖아요 여기에 또 가운데 시켜만한 뭔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면 생각보다 만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물어볼게 하나 있어 하나 있어 아니 저기 따른데는 사이드로 만두 같은 걸 팔고 이러는데 그죠 진짜 상품도 없었습니다 자 잔태로세 손님이 한두 마리를 갖고 다행을 할 수는 없대 나는 저는 그죠에 그죠에 야 그럼 저희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보면은 맨날 소가를 볶백이 하나 시키고 그럼 콩물을 시켜서 콩물을 시켜서 콩물을 시켜서 오케이 나 소가 볶에 나 다가가 많이 시켜되는거죠 지금은 소가 다섯개에다가 비빔소가 가운데 놓고 콩물을 시켜 아니 생각보다 식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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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가 많이 시켜서 약간 다 먹을 때 약간 저희 콩물 콩물 씨 먹잖아요 어? 무슨 매시대가? 아 소금 아 소금 아닌 것 같애 아 소금 아 맞아 그래서 처음 놀라고 엄청 싸웠어요 어 나도 그래 소금 먹는다고 나도 그래 소금 먹는다고 밥으로 먹는데 누가 설탕을 타냐 아 전주가 설탕이야 사탕 열라 너가 앉아서 봐 다르게 생긴건 다르게 먹어야 돼 저..저거 면이야 지금 집은거 나 미역인 줄 알았어 이렇게 집으신대 면을 이렇게? 여기 양이 정말 많아 미역인 줄 알았어 아니 왜 왜 이거 야 이게 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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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석은 너무 힘들어 아이고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닭가슨 아 칼 칼 칼 성에 칼 잘 못했습니다 저거 188만원인데 이렇게 많이... 야, 장난 아니야? 야, 서울에서는 이렇게 8,000원에 어떻게 왔지? 끝났어요, 끝났어요 끝났어요 워낙 서울에서... 워낙 서울에서... 워낙 서울에서... 오... 그것도 준비나 못했어요 나는 다른 거 많이 먹었어요 응 아, 그 정도가 맛있어 아,ไร, 저기 서울에서 먹는 맥믄소마 소스를... 아니요, 안 돼, 다른 소스야 나 이렇게 단eres 좋아해 아, Bravo 여러분, 보세요 네, 저도 맥믄소마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국물을 먼저 떼야 돼요 네, 서울에서 오랫말 전주 왔다 그러면 일단 이 국물이 그리운거야 아, 이거... 전주에 왔다 한 개! 이런 느낌 다른 거니까 그냥 미역 뜯어먹는 거 같아 미역 신기 진짜야 나 지금까지 공감이야 잘 모르겠어 진짜요 전주기 제일 맛있다 오늘 낮에 매니저트 대박이다 이 정도면 안가 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 맛있어 비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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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빔itch ADE 자 다 먹었습니다 절대 많지 않아요 옷벽이가 나 진짜 웬만한 느낌을 딱 안 배우거든요 아니 유네스코가 제대로 봤네 진짜 유네카 발견했다고 지금 유네카 아니 이게 우리 프로그램이 게임이 이렇게 하고 끝나지가 않거든요 밥에서 할 게임을 그 다음 장소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왜 왜 고마시키려고 이거 뭐 세안이야 이것도 다 진짜 있다 뭐라? 다음부터는 제가 안내합니다 어디나요? 만장이라고요 만장 한 개인이 만든 박물관인데 20몇년동안 수집한 현대사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총집현생 전주의 유명한 명소가 있습니다 난장이라는게 난장이라고 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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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못한다 근데 아 나 이거 못해 가자 재밌다 사장님 맞네 여기까진 재밌었는데 이제 좀 가야될 것 같은데 이제 택배출하고 싶은데 뭐 사람 있었나? 옛날 자칫파인 이건 완전 10원진데 어떻게 택배출 탈레르기 자이언동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꼬부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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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다음 노래 가겠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모두 느껴져 하늘을 안으로 오늘 하늘을 안으로 오늘 하늘을 안으로 우리 몸의 곁을 밀어 정답 아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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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마체 문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게 페인트 아 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나 아 아 네 으 으 고마워 스페이스 3발 3발 1발 2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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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